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음식 관련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최근 일본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던 학생이 메추리알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급식 메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는 질식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메추리알이 아니라는 소름돋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 식용 귀뚜라미 회사 파산으로 재발발. 귀뚜라미는 먹어야 하는가 논쟁에서 일찍이 전 농수장관은 기자에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에겐 금기로 돼있다라고 충고. 일본 학교에 급식으로 귀뚜라미를 공급하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2022년 토쿠시마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가 귀뚜라미를 급식으로 사용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귀뚜라미 가루를 반죽해서 튀김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곤충식이 관심을 받으면서 곤충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우와 같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고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어서 곤충을 섭취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곤충식품 경험자 중 4분의 1 이상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곤충식품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레르기 논란과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곤충식을 먹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 탓인지 귀뚜라미 회사는 1월 17일부로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으로 귀뚜라미는 먹으면 안 된다. 환경에 좋다고 곤충식을 권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일. 귀뚜라미 회사가 망하자 야 그러니까 귀뚜라미 급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귀뚜라미 급식을 제공하던 사이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음식 관련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음식이 목에 걸려 사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약젤리 먹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작은 컵 형태의 포장에 담긴 제품은 입으로 쪽 빨아먹다가 목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포장지에 주의 문구를 넣도록 법률로 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젤리를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면 대량으로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곤약젤리를 한국에 반입했다가는 압수당하고 맙니다. 2017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안전문제로 일본의 곤약젤리를 공항 휴대 물품은 물론이고 국내 수입과 해외 직구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애초에 컵 모양 포장에 담긴 곤약젤리를 법률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곤약젤리를 구입해서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모두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급식을 먹던 초등학생이 메추리알이 목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소름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원인이 메추리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후쿠오카연 미야마시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뎅에 들어있던 메추리알이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것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사가 등을 두드리고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고 닥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시교육위원회는 당분간 급식에서 메추리알 사용을 자제하는 것 외에도 큰 식재료는 작게 잘라 먹는 등의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앞니가 없는 아이도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메추리알이나 방울토마토 등이 미끄러져 흡입해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한 14세 이하 아이가 8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젤리나 사과, 포도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오사카에서도 메추리알로 인한 질식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빵이 목에 걸려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자두씨가 목에 걸려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떡이 목에 걸려서 이세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재 일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슬프지만 재료 문제가 아니라 사고자 너.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빵이든 밥이든 통째로 먹으면 막힌다.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맙시다. 라고 할 정도로 방향성이 이상한 대책. 사진을 보면 오뎅에 들어있는 당근, 곤약 등도 메추리알과 같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삼키면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식재료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메추리알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학의 교육위원회는 급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사망 원인이 급식에 있지 않다는 소름돋는 내용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목에 메추리알이 걸렸다는 뉴스에서 전문가가 치아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의견이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메추리알이 아니라는 어느 네티즌의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애들도 급식 시간 좀 더 달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더 짧다고. 저희 애들 초등학교도 그래요. 저학년이라도 빨리 먹어. 라고 선생님이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식생활 교육이 아니라 식생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에요. 천천히 먹는 것 이거라고 생각해요. 메뉴 검토보다 급식 시간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쿠마모토씨의 중학교 점심시간은 15분. 1학년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1학기에는 다 먹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다. 급식 시간 10분 단축돼서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 라고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학교가 완전히 어른의 사정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이의 인권이나 안전은 조금 더 배려되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학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아이의 권리에 매우 둔감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X를 중심으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학교 급식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일어나? 하고 검색해봤습니다. 급식 시간으로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로 급식 시간 짧다, 급식 시간 15분, 급식 시간 짧은 이유, 심지어는 급식 시간 10분도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너무 짧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일본 초등학교의 실질적 점심 식사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로시마염, 미아라시 교육위원회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7%의 학생이 전부 먹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28%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식사를 준비하고 각 반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학교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급식 사진을 보면 급식 자체도 굉장히 부실해 보입니다. 급식도 부실하고 이 부실한 급식을 먹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식재료까지 일본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